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에셀의 창업연구소 안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가깝게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에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도 외부 미팅 이런 거 자주 못 가고 또 외부 강의도 못 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자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많은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하신 분 중에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자,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글로벌셀로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자분들은 결국 아이템과 마케팅의 싸움입니다. 아이템은 싼 거 아니면 없는 거 희소성을 찾아야 되고요. 마케팅은 방문자와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명품과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께 깜짝 놀랄만한 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하면 싸거나 또는 없는 걸 차지하는데 가격 경쟁력도 있고 희소성이 있는 거 바로 명품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수부터 고수까지 명품을 소싱하는 방법 중에 이미지, 구찌, 프라다, 샤넬 로미똥 이런 명품 해외 사이트를 이미지 캡처해서 올려놓는 가장 낮은 단계의 명품 구매대행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이트 구매에 대한 현실적으로 구매 제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마진도 어렵죠. 그 다음 중수들이 하는 게 현지 법인 설립에서 현지 법인으로 물건을 사서 수출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그리고 유럽에 직접 가서 14박 15일 동안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휩쓸어가지고 몇 억씩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 유럽 바잉은 정매장과 아울렛 상품들 신상 가격은 싸게 못 받지만 신상 위주의 상품들과 그리고 현재 텍스 리폰드 받는 거 그리고 병행 수입 상품들은 시즌 오더로 미리 돈을 6개월 동안 넣은 상태에서 제일 싸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태리 부티크가 시즌 오더 한 상품들을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스탑 상품들 그래서 현재 이 중간에 있는 유럽 바잉, 현지 법인,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국의 명품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되죠.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것도 안 되죠. 병행 수입만 유일한 답인데 이거는 불필요한 제곱을 떠나야 되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발레노는 여러분이 유럽에 가지 않아도 정매장과 아울렛, 부티크 상품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쉽고 빠르고 싸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발레노가 현재 UK, 영국의 본사죠. 발레노 영국은 정매장, 아울렛 상품들을 텍스가 일부 빠진 금액으로도 제공해 드리고 특히 등급이 높은 회원은 샤넬로, 위또, 에르메스, 고야드를 제공까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렛 상품들은 그때 가면 있거나 있는데 다음 날 가면 없을 수도 있고 할인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오늘 가는데 특가 할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울렛 상품들은 저희가 주 1회 또는 월 4회 또는 월 2회 정도를 미리 공지를 한 상태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 아울렛 갑니다 해서 쭉쭉쭉 올려가지고 실시간으로 바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정매장 아울렛 상품이 메인인데 선사입 그리고 사업자 통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최소 구매 금액은 없습니다. 원래 뭐 5천만원 1억 넣어가지고 하라 이런 데 그런 거 없습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하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이태리 부티크는 이태리 부티크 매장들을 저희가 모든 실시간 정보 데이터를 가져와서 도매와 소매, 중간 가격, 도도매 가격으로 단 하나를 사더라도 고객한테 바로 보내주는 이런 그래서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를 계속 여러분께 유럽에 가지 않고 사입고 만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는 바 같이 저희가 발레노 영국입니다. 와 드나지 않습니까? 영국 저희 사무실인데 여러분이 사입한 거를 하나하나 검수하고 포장해서 다 영상 찍고 검수 영상 보내서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 메인은 발레노 영국이고요. 제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레노 회원들을 위해서 아울렛 상품들 실시간으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잘하는 선수를 한번 볼까요? 보면 필웨이에 이렇게 올린 상품들이 명품을 파는 사람들은 구매대행보다 병행수, 이태리 부티크를 대량으로 사서 국내에 가져와서 파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발레노 회원사처럼 정매장 아울렛 상품들을 사입해서 국내 배송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이 필요의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 사진과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과 이 사진 이 사진과 이 사진 이 사진과 이 사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바로 착용샷 또는 이미지를 내가 사이브에서 찍었냐 아니면 이렇게 사이트에 있는 거 캡처했냐 이 차이라는 거죠. 고객이 보기에 정식 매장, 정매장 사이트 이미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랑 이렇게 어딘가에 올려놓고 직접 찍은 거랑 찍은 거랑 이렇게 찍은 거랑 아니면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랑 이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객은 직접 찍은 거를 더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발레노 회원분들은 물걸로 사입해서 본인이 직접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 발레노 회원분들께는 어떤 걸 제공하는지 빠밤 저희가 저희 발레노 회원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사입한 상품들을 저희가 검수로 할 때 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여러분께 발레노 회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한다. 보여드릴까요? 샤넬 기가 막힙니다. 이 이미지 발레노 회원이라면 저희가 발레노 연국에서 정말 좋은 카메라로 하나하나 다 시간 낼 때마다 여러분이 상품 사입한 것들을 검수를 하면서 다 찍어놓습니다. 이거 무료로 쓰셔도 된다는 거죠. 저희 발레노 회원분들은 샤넬 또 어디 있습니까? 루이비통 뭐 루이비통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는 물론 로얄 회원만 쓰겠지만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거 찍으려면 여러분 다 돈 주고 알바 써야 되거나 에르메스 써야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뭐 구찌 아울렛 볼까요? 구찌 아울렛 아울렛 상품들도 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찍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뭐 메종 요즘 메종 핫하죠? 찍고 있습니다. 디오르 요즘 디오르도 핫합니다. 찍고 있습니다. 발레노는 단순하게 B2B로 여러분께 상품 소싱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 여러분의 고민을 대신해 줄 상품 컷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장 아울렛 매장 현장 착용샷 있지 않습니까? 착용샷도 저희가 이번 주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필요에 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셋업해서 하셔도 되지만 잘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발레노에 있는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먼저 올리시고 마치 내 매장인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발레노 영국은 사업자 통관이기 때문에 하나만 사지 마시고 그 라인 두루두루 몇 개 세 개 다섯 개 정도 사서 하시면 첫 스타트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예전에는 정매장 사지는 이미지 캡처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본 밑바팅이 되어 있어야 고객들이 보기에 얘들 정말 재고를 보유하고 있구나 상품이 다양하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내가 사입한 상품 하나만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발레노 회원이면 누구나 누구나 저희가 찍은 사진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 조만간 매장 사진 심지어 착용샷 저희 영국팀에서 찍은 착용샷까지 제공해야 되니까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피레이버스틱 인스타그램 스마트토어 등 다양한 곳에서 셀러 활동을 하시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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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알았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신청 방법은 발레노 플러스 친구의 1대1로 구글 사진 저기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연구군 락다운이 풀리면 다시 아웃렛 매장 실시간 라이브를 할 예정이고요. 발레노에서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 보셔도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키우는 게 있습니다. 럭스 럭스로그 럭스로그라고 검사하시면 럭스로그가 있습니다. 보시면 럭스로그의 컨셉은 저희가 사진 찍고 그 상품들을 리뷰를 해서 많은 구독자를 늘린 다음에 이후에는 우리 발레노 회원분들이 사입한 상품들을 유튜브에 PPL로 홍보하고 링크를 여러분의 판매처까지 걸어주는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가 하루에 1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럭스로그 들어오셔서 구독하셔서 명품 공부도 하시고 저 영상 컨텐츠를 여러분이 잘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모르는 사람도 저거 했다가 저희가 저작권을 걸어야 되니까 우리 발레노 회원들만 이 영상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더 키운 다음에 여러분의 상품들을 저희가 라이브로도 판매하고 PPL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발레노는 대한민국의 소자본으로 명품을 하고 싶은 B2B 사업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소싱 플랫폼인데 정매장 아웃렛 부티크 상품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께 판매 채널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지금 점점점 다양한 시스템과 다양한 앱들도 개발을 기획하고 있어서 아마 더 나은 판매 채널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큰 오픈마켓 명품 오픈마켓도 여러분과 제휴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레노 응원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필요한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발레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